첫째로 가능한 분명하고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맵고 끊음이 분명하고 사람이 철저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나의 선이 명확하면 일단 상대방도 경계합니다.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과 관련해서는 자기 이론물을 잘 파악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특성 현재의 생각해야 되는 일들과 다가올 문제까지 전체를 아울러 파악하고 있는 것을 훤히 깨뜫고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인가를 깨뜫고 있는 사람 깊게 아는 사람은 당연히 무시하기 힘듭니다. 대화를 할 때 필요한 말을 정리하여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내공이 있어 보입니다. 정리하여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생각의 깊이가 깊다는 말입니다. 필요 없는 말을 중구난방으로 늘어놓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있어 보입니다. 내 의견과 주관을 잘 말하는 사람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여기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신의 의견도 덧붙일 줄 아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게 됩니다. 내 의견과 주관을 잘 말하는 사람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신의 의견도 덧붙일 줄 아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돼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오해도 적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용당할 빌미를 주지 않기에 함부로 대하기 힘들게 되죠. 빈틈이 없고 단단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단단함의 이면에는 확신과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있어 상대방이 쉽게 보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단 여유 있고 느긋한 표정과 자세로 말하셔야 합니다. 얼굴에 당하지 않겠다는 인상이 가득하거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실수할까 봐 초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색하거나 익숙하지 않을 땐 그것이 말과 행동에 나타납니다. 숨기기 어렵더라도 계속 반복하면 여유와 힘이 생깁니다. 처음엔 누구나 실수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몸에 익지 않으면 언제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처음에는 잘 되지 않고 어렵더라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계속 자신의 행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무시받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확신이 없을 때 일어납니다. 단단함이 아니라 약한 것을 꾸민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악한 사람은 그 약함을 파고듭니다. 자신의 행동을 유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 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계속 요구해서 일 수도 있고 미안한 감정이 들거나 동정심 때문에 거절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감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일과 감정을 구분 못하면 나의 인생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할 때 원하는 것을 물으면 아무 원하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자기 주장이 없거나 거절을 힘들어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어려운 사람일 경우 아무 원하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에게 주관이 없고 약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무시하는 행동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거절의 표현이 힘들거나 자기 주장이 어려운 분은 식당에서 주문할 때 아무거나 대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둘째로 어떤 일이든 분명하게 짓고 넘어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애매하거나 비꼬는 말을 할 경우 상대가 했던 말의 의미를 진지하게 대묻는 것이 좋습니다. 말뜻을 분명하게 짓고 넘어가는 것은 더 이상 나의 빈틈을 주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쉽지 않은 사람이란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말하려는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농담이라거나 비판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궁금해서요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따지고 가칠하게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까칠할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내 말투와 행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과 살을 구분하고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경우에는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사를 따지고 까칠하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